근데... 어머... 이게 웬일이야... 어머... 이게 웬일이야... 웬일이야... 이게 웬일이에요... 엄청 많아요... 다발로 생겼나요? 이게... 다발인가요? 아니죠? 하나하나 갈라진거죠? 여기도 있고... 복 터졌네... 복 터졌어... 얘는 대가 엄청 굵은데요? 아... 버섯이... 얘는 대가 엄청 굵은데? 아... 몇 개 안 달려서 그런가? 아... 얘는 벌레 먹었다... 생긴건 똑같은데... 많이 있는 애들은 가늘고... 요 몇 개 없는 애들은 엄청 굵은가봐요... 와... 웬일이래... 이게... 엄청 쫀득쫀득해... 정말로... 쫀득쫀득해요... 오... 아까워라... 대가... 상당히 굵어요... 야... 너만 가자... 너만 가고... 애들은... 며칠 타면 더 오자... 애들은 며칠 타면 더 오고... 이제 큰 애들만... 조금 큰 애들만... 정말로 좋네... 정말 좋아... 야... 이 산은 진짜 보물산이야... 보물산... 보물산... 보이시지요? 와... 너무너무 예쁜... 바지버섯... 와... 어머... 또 있다... 와... 야... 근데 왜 갈라졌지? 얘는 왜 갈라졌을까... 요... 와... 오늘은 두 개보네... 와... 아까워... 보기만 해도 아까워... 와... 어떻게 먼저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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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예뻐요... 아... 아... 얘는 갈라졌어요... 조그만해서 따갈게요... 갈라졌어... 얘는... 갈라졌네... 와... 오늘은 두 개보네... 가시버섯... 와... 야... 근데 상당히 예뻐요... 응... 되게 예뻐요... 가시버섯... 야... 근데 왜... 나는 왜 근데 하나씩... 어... 얘 뭐야... 여기 또 있다... 아닌가... 어... 또 있다... 아닌가... 아니네... 아니네... 아... 감사합니다... 아... 너무 행복해요... vinden... 안하고 써... 눈치면 다 내려와 고기는... 좀 더 precisamente 없 130 film Webinar 3 azzi área... 뭐 갈 famille... 잘못되냐... 벗고 Va... 층 lors 3 다és... 누워서 하셨다면 위에 층 Betser... 한지ign... 열게요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는 얕은데도 많은가봐요. 얕은데서. 낙엽에서 나오나봐요. 얕은데도 많은가봐요. 얕은데서. 얕은데도 많은가. 얕은데도 안 닿아야 먹으며. 얕은데도 much. 얕은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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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